주식투자 성공위한 한국 슈퍼부자들에서 배우는 9가지 투자필승공식, 슈퍼주식부자들은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하였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슈퍼주식부자들은 모두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배운 것을 복습하고 암기하며 활용하는 공부를 강조한다. 2. 슈퍼주식부자들은 도표로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확고한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투자원칙을 3분 내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성공투자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슈퍼주식부자들은 횡보장에서는 투자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횡보장에서는 작은 등락에 집중하여 이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횡보장에서는 기다리고 큰 변동이 나타날 때에만 행동해야 한다. 5. 슈퍼주식부자들은 폭락한 주식시장이 최고의 매수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주식시장에서 폭락 후 반등은 매우 신속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폭락시장에서 초우량 가치주마저 분위기에 휩쓸려 폭락하면서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에 매매되기 때문에 매물이 폭락시 모두 소진되어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6. 슈퍼주식부자들은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자세하게 투자일지와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탐욕과 공포, 조급함, 미련을 이기면 달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조급함은 제일 이기기 힘들다. 초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세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이기는 방법 중 하나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식을 쌓고 오는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투자 내용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의지를 담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노력으로 지식을 쌓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투자 성공은 성실한 노력에 달려있고 기록은 가장 중요하다고 슈퍼주식부자들은 강조한다. 7. 슈퍼주식부자들은 투자 원칙과 매매 기준을 강조한다.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 투자자는 특히 손절가를 설정하여 손절 라인이 되면 빠르게 매도하여 대응한다. 가치 투자자 역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할 당시 아이디어에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략 매도를 결정한다. 투자 수익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적은 투자 수익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8. 슈퍼주식부자들은 단기 투자의 취약점이 욕심과 조급함에 있고 장기 투자는 이를 컨트롤하는 데 용이하다고 강조한다. 단기 투자에서는 욕심과 조급함을 경계해야 하며 단기 투자의 실패 확률은 가치 투자보다 결국엔 높다. 단기 투자로 큰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크게 수익이나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기쁨이나 실망을 크게 표현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을 중요시한다. 이벤트마다 감정에 휘둘리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의 취약점은 기능을 활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